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께서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선관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투표관리관 도장 못 짓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그런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짓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인시해서 사용하겠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위조 투표지를 양산하는 체제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김용빈 씨가 1959년생입니다. 서울법대 출신이죠. 나라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태도가 그냥 묻힐 겁니다. 선거공정성을 규명을 못하고 그럼 그때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선거공정성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 가지고 밝혀지게 되면 그야말로 김용빈 씨는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에 누구하고 비슷한 꼴이 되겠죠. 서울법대 출신 1959년생 저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정도가 되면 자식들이 이제 30대 중후반 정도 될 겁니다. 아이들이 딸아이들이 남자아이가 있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사람들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어떻게 참 그래서 내 입에서 그냥 서슴치 않고 서울법대들이 그냥 모두 다 도리를 해가 나라를 망치구나 그런 표현이 절로 나오거든요. 도장 못 찍겠다 이야기죠. 위도 투표지 계속 만들고 전산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에서 계속 주무르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건 선거에서 여러분들 선거 관리를 하는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선거의 정확성이잖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불평하는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선거의 정확성을 침해하는 어떤 요소도 제도에 포함시켜서 안 되는 거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 찍겠다. 다르게 하면 4월 10일 총선에서 계속 부정승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양일간 전산 프로그램 그동안 돌려왔던 거 계속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소 조작하고 더블당 함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소 듬뿍 몰아주고 그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11번 그래 왔으니까. 그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위조 투표지 만들어 가지고 배송해 가지고 행당식 사전투표하면 쑥쑥 집어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딴 게 있습니까. 1956년생이면 59년생이면 올해 64세입니다. 완전히 인생들 헛사한 겁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이겨 가지고 그냥 덮으면 대한민국은 골로 갈 겁니다. 그런데 밝혀지게 되면 이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중앙일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못 찍겠다. 그거 여러분들 분명히 완전히 그냥 합바지고 그냥 보쌈을 당해 가지고 선관이 내부의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망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한번 두고 보죠. 세세손손 여러분들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겁니다. 이완용인들 여러분들 그렇게 나라가 다음에 바뀔 줄 알았습니까. 영원히 그냥 조선이 일본에 속국될 줄 알았죠. 지금 선거 부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언론도 잡고 있고 대통령도 입도 막고 있고 한동훈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 입도 막고 국힘당도 막고 대법관도 다 이런 데 수화해 있으니까 이게 안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최인규가 그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세상이 그렇게 악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김용빈 씨가 그냥 완전히 악당의 수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김용빈이는 수계다 한 이 표현이 내가 하나도 틀린 게 아니냐. 보시게 되면 이거 제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아 가지고 서울법대 나오고 또 관운도 있고 본인이 똑똑해 가지고 무슨 법원 행 무슨 연수원 원장도 하고 다 좋다야 그러나 인생은 마지막에 관뚜껑에 여러분들 못을 박을 때 그때 여러분 다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김용빈 씨는 일단 벗어날 수 없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부정선거에 뭡니까 연료가 깊숙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덮을 수 있는지 한번 봐라요. 못 덮는다. 왜 그런가 하니까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겼기 때문에 지금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왜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용지에 인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지금 뭐 여러분들 귀 달리고 눈 달리고 코 달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64 정도 됐으니까 제가 거의 동갑 내기로서 인생들 당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에 다 합류해가 그렇게 사냐.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부정선거 척결당 이렇게 창당 선언을 했는데 뭐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4월 10일 총선 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전산 조작을 할 건데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리 많은 비례대표가 나오더라도 조작하는 것과 아주 쉽거든요. A당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B당한테 밀어주고 그다음에 CD당에서는 표를 훔쳐 가지고 F당에 몰아주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비례정당에다 표를 좀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지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뭐 여기서 옮기고 저기서 옮기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A당에 넣어주고 A자매정당에 넣어주고 나면 그럼 끝날 거기 때문에 전혀 표를 넣어줄 때는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에만 표를 넣어줘야 되니까 조작하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민경우 씨가 추진하는 부정선거 척결당이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것처럼 선거가 치르지는 않아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수네요. 그동안 참 궁금했는데 대만중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보고서를 권오용 변호사님 권오용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 그 부분을 다루면서 대만투표를 한 번 더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2000년 정원을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의대 교수들이 반발이 좀 심하네요. 저는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마 중지를 모은 끝에 정부가 이렇게 협상 테이블을 나와가지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교수들이 사직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런 문제네요. 총선 전에 어떻든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특별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 교수님. 이제 금전거래가 확인이 됐네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정거물과 함께 내용을 올렸는데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그런 뇌물수수 의혹에 연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리는 자꾸 돈을 직접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행사사건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어메성 기사가 아니고 그냥 그 돈이 거래된 것을 그냥 공문서를 그냥 끊어가지고 그걸 pdf로 파일로 그렇게 올렸네요. 이 문제가 본인들이 아마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뇌물을 이렇게 주는 거가 현찰을 줄 수도 있지만 거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지분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1월 달에 거래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 돈을 제공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로 발탁이 돼가지고 대전광역시 중구에 출마하는 그런 문제네요. 이 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특히 공천은 하고 싶은 사람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뇌물을 제공하려고 적극적으로 이러면 대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러면 아주 잘 못하면 그냥 완전히 골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돈 안 먹었습니다. 저는 아주 합법적인 절차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국힘의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안 넣어줬으니까 그 자기 사람 중에 하나가 허나입니다. 허나. 안 넘어줬으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그냥 다 뒤엎기 위해서 언론 불회의하고 해서 쫓아내고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돈은 안 먹었습니다.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를 보면서 저 경험담하고 함께 나중에 좀 코멘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